6월은 호국 보은의 달입니다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많은 분들을 메모리얼, 기념하는, 기억하는, 추모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8월 이럴 때는 애국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좋은 분을 모시고 애국 강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숨결이 혁명될 때라고 하는 좋은 책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정희 정신의 모든 것,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해서 17명의 지필자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심장이 그냥 박동이 막 수가 늘어나게 하는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그 주옥 같은 글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의 지필자 가운데 한 분이 한민호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좌익들에 의해서 고처를 많이 당하신 분이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현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부부 대표 이렇게 돼 있고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지기계를 들어 쓰셔서 문화체육부, 체육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좌익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대일배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되었으나 2020년 3월 파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속에 승소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이따 나오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아준 이승만 대통령 저와 여러분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아주 완전히 해결해 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해결해 준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이런 악한 정권 밑에서 의로운 투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한민호 국장님 모시고 첫 시간에는 박정희와 역사전쟁,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 박사님 전공이 중국 공산당 그쪽에서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공자학원 이거 알리기, 이게 잘못된 거다니까 알리는 거기에 대표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공자학원이 뭐 하는 데인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귀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 한민호 박사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변머리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를 박사라고 소개하셨는데 제가 게을러서 수료만 하고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박사는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랑 재판을 해가지고 이겨서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고 한 사흘 있다가 저를 다시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금요 6월 말이 이제 정년퇴직이에요 정년퇴직위원회를 앞두고 이렇게 징계를 처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각하고도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친일파인가 이분이 1917년생이에요 일본 국민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한일 합방되고 나서 7년 후에 참고로 또 하나의 친일파로 공격받는 우리 백선엽 장군님께서는 1919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이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게 1940년인데 그때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3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발령을 받은 게 일본군 장교로 발령을 받은 게 1944년 그분이 27살 때예요 그리고 해상됐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20대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새파란 청년이었다고요 일제 때 이분이 그래서 우익의 많은 사람들이 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는 그때 44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다 쫓겨나고 중국 공산당이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군과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독립군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군색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군색해요 참고로 4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입학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선인들 국적은 일본인입니다 그 조선인들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노래가 이 감격시대예요 1939년 남인수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거리는 푸른다 환희의 빛나는 이게 1939년에 나와서 유행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일본 말로 작사한 게 아니라 조선어로 작사를 해서 조선어로 애창이 된 노래예요 이때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인가요?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복지 말리라는 영화의 주제가 복지 말리 이것도 얼마나 신나는 노래예요 저 언덕을 넘어서면 새 세상의 문이 있다 만주에 대한 로망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만주에서 조선인들은 일본 정부, 일본군,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 국민으로 행세를 했어요 이때 만주가 조선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걸 그린 영화하고 노래인 거죠 42년의 꽃마차 노래하자 꽃서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노래하자 하루빈 춤추는 하루빈, 하얼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1942년에 나와서 굉장히 유행한 노래예요 이때 조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세 개의 노래를 가지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1938년에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400명 뽑고 43년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는데 이때는 6천 명을 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만 7,500명의 육군특별지원장이라는 걸 뽑아서 바로 전선에 투입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선에 투입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운다라는 평가를 일본군으로부터 받아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당시 조선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이 시험 문제 집까지도 판매가 되고 그랬어요 경쟁률이 무려 45.9대 1이었습니다 약간 얘기가 새는데 조선 청독부가 조선어를 말살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청독부가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어 교제를 제작해서 보급합니다 당시 문맥률이 너무나 형편없이 문맥률이 높아가지고 조선어 교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요 조선 청독부가 그리고 조선어 문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창시개명을 강요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도 니들이랑 차이가 전혀 1등 국민 2등 국민 차이 없이 일본 제국 안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살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창시개명을 조선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일본이 허용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이 다르죠 매일 신보라고 조선 청독부에서 기관지를 발간합니다 이 기관지에 1945년 8월 15일자 신문이에요 맨 위에 일본 천왕이 항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서가 일본 말로 실리고 나머지는 다 국한문 혼용이에요 조선어 말살 정책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당시에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 산 거예요 물론 1910년에 합방이 되고 1919년에 3.1운동하고 20년대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살자고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 아버지가 헌병우장이었습니다 김희선 전 통합민주당 의원 아버지는 만주국의 특무경찰이었어요 유시민 씨 아버지 만주국에서 역사를 쳤습니다 큰아버지는 면장이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 사람 할아버지는 홍종철 씨라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어요 지금 그러시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이 양반이 재산을 이때 일제시대에 엄청 불려가지고 그 재산이 아직까지도 손자한테 상속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자다 홍영표 의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아버지 조선총독부의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좌파들한테 야 니들 아버지도 니들 조상들도 다 친일파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때 이렇게들 살았어요 일본인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해방 직후에 귀국하셔가지고 친일파 청산하자 이따위 소리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조선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3천만 명이 다 친일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5년 8월 15일날 우리 조선사람들이 그동안 일본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말 갑자기 조선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새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총독구나 조선경찰이나 일본 조선총독구나 일본 군이나 일본 경찰에서 일하던 사람들 밖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정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극소수의 공산주의자 또 극소수의 임정관계자 빼고는 다 이 사람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3천만이 친일파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일제하에서 일본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본 국민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선망받는 직업 총독부의 공무원이나 일본 군인이나 일본 경찰을 택하던 이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우리가 친일파로 매도하는 거 박정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될 때 나이가 결국 28이고 백선엽 나중에 장군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은 26살이었어요 이분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건 이용훈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점잖은 표현이신데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의 폭거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고민했던 거 그분들의 처지 이런 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싸가지 없이 그때 그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이런 폭거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고 사실은 좌파의 선전선동이죠 저는 그 시대에 일본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3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4.4.5입 개헌할 때 쿠데타 논의에도 가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당시 나라 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 입장에서 휴전 이후에도 또 4.19 혁명 이후에도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건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 꼴인 거죠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국내 정치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외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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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을 치른 분입니다 어쨌든 이 만연한 부패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정은 그야말로 정정으로 날이 지새는 그런 나라였었고 그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을 한 거죠 박 대통령 44살 때 이때 나중에 박 대통령의 정적이 되는 장준하, 함석헌 이런 사람들도 쿠데타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국가와 혁명과 나 이런 것들을 62년, 63년에 책을 내는데 지금 읽어도 아주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인텔리였던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이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달성을 해내는데 이걸 하려면 종자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자돈을 박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또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렇게 해서 종자돈을 마련을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을 시작을 하고 성과도 내는데 야당과 대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죠 이때 박 대통령 임기 내내 집권해서부터 7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은 내우 외환, 풍전 등화 상태였었습니다 이 월남이 60년대 내내 전쟁을 하다가 75년에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적화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 60년대 후반부터 나와가지고 70년대 초반에 결국 주한미군의 3분의 1이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월남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공산당이 화해를 하고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죠 이게 그 6.25 직전에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6.25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1970년이면 6.25가 발생한 지 겨우 20년 지났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1, 2, 1 사태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 사태 이때 울진 3척 2 사태 때 저 유명한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했다가 이 간첩이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통일혁명당 사건이 1968년에 검거가 됩니다 뭐 이런 상태였었어요 게다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에 서서히 염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4년제 대통령 임기 두 번째 하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김대중 당시 후보가 대중경제론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자립경제 노조의 자유활동 보장 종업원 지주제 노조 공동위원회 설치 남북왕래 예비군 폐지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김대중 당시 후보가 박정희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임기 4년 68년 69년 이때 엄청 고민을 해요 내가 그 헌법대로 헌법이 두 번만 연인만 가능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70년에 야인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분이 이제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3선 개헌을 정말 통력적으로 해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시켜서 국회의원들 잡아다 조업하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다 협박하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아내서 3선 개헌을 해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10월 유신을 하시죠 이분이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책활동을 중시해버립니다 유신호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연임 제안을 폐지해서 종신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나머지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아요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은 3분의 1밖에 안 돼 긴급조치권 또 국회 해산권 이런 걸 대통령한테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72년에 이런 유신호법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진짜 황당한 거죠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헌법을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74년에 긴급조치 1호를 발동을 해요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거나 헌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놈은 법관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앞서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이건 뭐 이 시대 70년대 대학생들이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반박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74년 8월 15일날 유경수 여사께서 문세광의 흉탄에 암살 당하시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세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큰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선진국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유를 누리자고 한다면 이거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다라는 얘기를 박 대통령이 하시죠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은 흔쾌하게 저는 정말 구구절절이 많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헌법개정 말만 꺼내면 15년 이하에 징역에 그리고 75년도에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긴급조치 1호를 훨씬 더 심화시킨 내용이죠 유언비어 용서 안 한다 학생 정치관이 용서 안 한다 위반 내용을 보도하면 신문은 정간 피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모든 국력을 총결집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죠 사실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조가 지 멋대로 자기 몫을 주장하게 만들어 두면 어떻게 경제가 성장합니까? 더군다나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 얼마 전에 중국이 그랬듯이 저가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내서 파는 그런 나라에서 노조가 제 멋대로 노동 3권에 따라서 제 멋대로 파업을 하고 자기 몫을 요구하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한데 그걸 경제 사학에서는 원시적 자본축적이라고 그래요 종자돈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영국 프랑스는 일찌감치 산업화를 시작해서 민간 주도로 장기간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뒤늦게 산업화를 한 나라들은 빨리 하려고 폭력적으로 이 작업을 했어요 독재를 한 거죠 노조활동이랄지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 외치는 놈들은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쳐놓고 조폐고 이러면서 산업화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 원시적 자본축적을 독재 정도가 아니라 얘들은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해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독재 재산 전부 다 물수해버리고 거기에 반항한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 소련 초기에 렌이 죽고 스탈린 정부 때 4천만 명인가를 죽였어요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적 자본축적을 해가지고 소요리는 급속도로 산업화를 달성을 해내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여지가 있을까요? 개발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박정희의 독재였습니다 근데 개발독재를 하는 데 꼭 성공하려면 지도자가 자기 주머니를 차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개발독재 한답시고 자기 주머니를 쳤놈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는 박정희랑 비슷하게 독재를 하면서 다 자기 주머니를 찼지만 박정희는 자기 주머니를 안 찼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박정희를 평가하면서 중화학공업화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킨 것은 잘했는데 유신 독재 이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불쩍 모르는 소리죠 중화학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유신은 불가피했어요 유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살벌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동전의 양면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장군 시절에 1960년에 4.19가 발생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이기붕 부통령 일가는 비참하게 이강석이라는 애가 엄마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지 동생을 죽이고 저도 자살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이기붕 일가를 죽여 없애가지고 이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거한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비참하게 이기붕 일가는 그야말로 가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박 대통령이 다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죠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16 쿠데타로 저는 쿠데타로 봅니다만 이걸로 이제 서거를 하셨고 12.12로 전두환 등 장군들이 이제 쿠데타를 진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박정희 시대를 한 10년 전도 연장을 해요 박정희 시대가 그래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제 연장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또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1980년 10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런 토대를 구축을 해서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었다 지나고 나서 다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럼 광주 사태는 뭐냐 우리 한국민들이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누리고 싶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정면 충돌한 게 광주 사태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군 개입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유공자 문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 문제지만 광주 사태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점에서의 성격을 가진 걸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막을 하게됩니다